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힘을lik 많이 빼놨어요 루피! 움직이지 마시고 준비 맞아 지금 뭐야? 자 자 자 힘, 가운데 딱 정확하게 주고 준비 시작! 정! .. 어우 정국 잘issez ㅋㅋㅋ effective oh yeah 고! 어 저거 해! 황금 황금이네 또 혼자 말하네 또 혼자 말하네 아무 말 안 해 제발 내가 자랄게 하늘은 더 밝게 하늘은 더 밝게 나 이거 나 이거 왜 이렇게 산대탕 나 대박 나 들어왔는데 마지막에 문어 토끼 키스 매분이에요 네 이게 어떻게 삼계탕이라고 알 수가 있지? 탁 알 내가 그 닭을 못 그리겠더라고 내가 이거 인삼인줄 알았어요 도저히 못 그리게 또 이상형 내 이상형 어떻게 그려 나 성격 경험인데 그야말로 이상형 이상형을 진짜 어떻게 그려면 되게 잘 그린거에요 너 이상형을 어떻게 그릴거야? 이상형 났어 그러면 이상형 어떻게 어떻게 사람 그려진다 뭐 어떡해 사람 그려진다 뭐 어떡해 사람 그려진다 이상형 그렇지 와 달라 야 그렇지 그렇지 그거지 와 야 상격이 다르네 오 야 잘한다 와 잘한다 야 잘한다 차량은 어려야 돼 약간 난 포스 자 황션 빌리 황션 빌리 와 대박이다 황션 빌리 황션 빌리 황션 빌리 야 정말 야 뭐 대박이다 선 몇대로 표하는 이런거 황션 빌리 도저히의 그게 전국 체력장에서 2위를 했었는데 그게 핸드벌로 나와요. 방탄의 건국이고요. 끝까지 말합니다. 끝까지 말합니다.